우리 진식아는 이미 여구 왕자를 버렸어요. 반드시 진족들은 태자와 나를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승희 너는 진식아를 대표해가는 것이 아니다. 아바님. 누가 어라를 시해느냐. 네놈이 자백치 않았느냐. 누가 아바님을 나는 아니다. 여하 공주님의 호의장으로 공주님을 모셨을 뿐입니다. 과연 소속당 마마가 아바님을 시해하는 것이니 여구가 그랬을까 부여주니 어머님이 형님의 놈. 검의 이 여유의 생각이 담겨요. 그 큰 끝이 누구에게 향할지 돌아가기 싫으냐. 할 수만 있다면 이 백제의 하늘 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쉽지 않으니 남아있는 게 좋아. 너희 스스로 자신과 식솔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를 구할 것이냐. KBS WORLD